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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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투자 언니가 있었어요. 여보 요령이라고 맞아요. 이제 정말 무대 감생하면서 이런 공연이라는 게 사실 저희 다섯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관객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 밑에서 정말 화면에 비춰지지도 않지만 정말 저희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 번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박수 쳐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SM 엔더노먼트 SM 엔더노먼트 SM 가정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회원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께 받은 이벤트를 다시 돌려드릴 지는 몰랐는데 저도 이 말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좋은 쇼 함께 함께 같이 만들어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두 번째 공연 끝났고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끝났고 내일 마지막 공연이 남았는데 정말 기회가 된 다음에 엔코올까지 해서 추워가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시작한 곡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께 뷰라는 모습으로 뷰라는 모습이 아니고 뷰라는 곡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가 주세요 그러면 내일도 또 오실 것 같은데 내일 뵐게요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푹 쉬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뛰어 오늘은 힘드셨죠? 네 continuous 들어가서 너무 잘 생기시고요 기름동 4일 수 있으니까 마사지도 살짝 하고 좋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한테 저희도 안 다치고 여러분들도 안 다치고 완벽한 날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공연이 끝나고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예정이니까 오늘 공연 마지막을 기억을 잘 하시면서 앞으로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민호씨와 민호군과 같이 연습했던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컨셉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시작 최고예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자 우리는 내일을 위해 또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래 We will be back 별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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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쁘지 많은데 Heil 수고하셨습니다.